안녕하세요. 여성우류 언더웨어 담당 이소정 MD입니다. 일상 속에서도 패셔너블함을 유지하는 것? 저희가 소고기를 한번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소고기 룩을 맞춰 입고 약간 마블링 룩 같은 느낌으로 얼마에 팔아도 항상 잘 나가는 상품 19종 디자인 하나하나가 다 엔젤 느낌이 물씬 풍기고요 단단하고 자세하게 무난하면서 화려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표현 가능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급인데 착용감은 노라인 시니스급 이건 꼭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성 브로즈 1위 브랜드 라시반 토트넘 호스퍼 글로벌 본사에 정식 라이센스를 계약한 업체에 인증된 분리형 기능성 브로즈입니다 내가 응원하는 그 구단에 공식 라이센스가 새겨진 원단이 특수 원단으로 제작되어가지고 수분을 바로바로 배출해주고 공대선까지 저자극인 완전체 드로즈 공대선까지 저자극적으로 저자극인 같이 도중 감사합니다.